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근육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내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총평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참 힘든 상황에서 치러진 9월 모의평가였어요. 어떻게 잘 봤는지 모르겠네. 잘 봤든 못 봤든 언제나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 뭐죠? 이후가 중요하다. 알겠죠? 예, 후속 조치를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진검승부, 진정한 승부인 수능에서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학탐구, 그중에서도 물리학원이라는 것은 남은 기간 동안을 또 어떻게 보내는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초이기 때문에 사실 3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동안에 3개월치 안 남았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또 중요해요. 예, 그거에 대한 이 방향을 잡는데 이 9평 결과가 또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항구성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6평에서도 예측을 했고 그 전에도 제가 예측을 한 대로 9.65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문항구성은 9.65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역학과 에너지에서 9문항인데 그중에 뉴턴역학이 6문항이다라는 거 알아주도록 하시고요. 뉴턴역학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열역학 출제되고, 열역학 그리고 특상성이론 출제가 되는데 특상이 현재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예, 아인슈타인의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관련된 말 그대로 특상성이론의 기본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는 핵반응이죠. 핵반응. 핵반응에서 질량결손에 대한 거. 사실상 특상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질량에너지 등가원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래서 특상 두 개, 열역학 하나 그리고 뉴턴역학 여섯 문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1단원이 출제가 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어 확정적이죠. 거의. 그리고 물질과 전자기장 2단원이 여섯 문항, 파동과 정보통이 다섯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은 그대로 반영이 수능에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죠? 참고하시고요. 2단원의 물질과 전자기장에서는 합성자기장이랑 전기력이 앞쪽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 두 개 파트가 이번에는 4페이지에서 나왔다. 4페이지에 들어있었다고요. 4페이지는 준킬러, 킬러 주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합성자기장과 전기력, 특히 전기력은 6평에서도 출제가 4페이지에서 되었기 때문에 전기력 파트, 비역학에서 준킬러로 나올 수 있는 주제, 합성자기장과 전기력, 이 두 가지 파트는 제가 실전 300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던 주제입니다. 그 부분들 아주 중요하다. 실전 문제 풀이할 때 꼭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전반적인 추세가 비역학도 난이도가 약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3단원은 파동 파트인데 파동 파트는 아주 쉬운 문제들, 전자기파 같은 것도 나오지만 파동의 기초 문제에서 드디어 변위 위치 그래프랑 변위 시간 그래프가 같이 등장을 해서 좌우로 이동하는 게 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 틀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꽤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출제된 바로 그 문제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좀 이따가 몇 가지 키워드 할 때 전체적인 이야기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출제 경향과 난이도 전체적으로 평이했으나 6평과 비슷했으나 몇몇 가만히 잘 분석을 해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실수 유발인자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등급컷은 낮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죠? 오늘이 지금 9평이 실시된 날 제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컷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고 5단 문항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측을 해볼 때는 6평보다는 조금 더 9평이 좀 어렵지 않았나 비슷하지만 조금 비역학 주제에서 실수가 나온 학생들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출제 경향 중에 아주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던 바로 합성자기장과 전기력 파트가 4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중요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출제 경향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킬러는 6평과 동일합니다. 중력 장래의 용수철. 특히 용수철에서 물체가 매달려 있는 물체가 최대 운동에너지 또는 최대 속력이 얼마인가. 어디서 최대 속력인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6평과 9평 중복적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부분은 정말 특히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킬러 문제 20번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중력 장래의 용수철. 알겠죠? 자 키워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좀 크기를 좀 구분을 해보았는데 가장 큰 글씨는 현재 뭐가 보이니? 용수철이네요. 용수철이 매우 중요하다. 실전 문제 풀이나 또는 실전 모의고사 진행을 할 때 엔제 같은 거 풀 때 용수철 파트에 집중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 장래의 용수철. 그리고 또 마찰면 위에 용수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공부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다만 마찰력 비중이 좀 적어요. 마찰력이 우리 교육과정에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지금 6평과 9평에서 이렇다 하게 크게 반영해서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마찰력 공부를 안 할 필요는 없어. 마찰력 있다고 해서 버려!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찰력은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역학적인 의미를 손실시키는 거로만 나오기 때문에 운동을 방해한다. 마찰력을 공부하게 되면 그 마찰력 자체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마찰력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공부할 때 마찰력 자체가 막 비중이 다르지 않더라도 그게 그냥 운동을 방해하는 역학적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까지 공부한 마찰력 문제를 의미 없다고 생각할 필요 없고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었다 정도. 사실 우리가 올해 마찰력이 새로 들어온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하고 과거에 마찰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찰력이 없을 때 문제들 중에 운동을 방해하는 힘에 대한 역학 문제들이 있었어. 그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으로만 바꿔서 문제를 제작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버릴 필요는 없으니까 대비는 해 놓아야 돼요. 알겠죠? 공부해 주시고요. 지금 합성자기장과 전기력이 비교적 큰 글씨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그리고 연력학 그래프 6평, 9평 다 출제된. 여기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건 6평, 9평에서 다 중요하게 다뤄진 것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꼭 명심할 게 있어요. 이 그래프 있잖아요.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데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가 2번 출제됐고, 6평, 9평. VT 그래프도 2문제씩 출제가 됐어. 심지어 그래프 자체만 본다면 VT 그래프는 3개나 출제가 됐어. 2번의 모의고사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즉, 올해 수능에서는 그래프가 2개 이상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 그래프가 4가지야, 가장 중요한 게. 위치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가수도 시간 그래프, 그리고 힘 시간 그래프. 알겠죠? 이 4가지가 제시되는 그래프. 알겠죠? 제시될 수 있는 그래프니까 그 4개에 대한 학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하나라도 빼놓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글씨 크기가 크진 않은데 전기전도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전기전도도는 도선, 도체의 저항과는 약간 반비례하거든요. 정확하게는 비저항의 역수로 표현한단 말이야.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학생들 그 부분을 꼭 보완을 꼭 해주세요. 보완하는데 30분도 안 걸려. 개념선화 또는 교과서에 한번 들춰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 너무 많이 줬네요. 30분 아니고요.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물론 전기전도도가 전류가 전기전도도가 높으면 잘 흐르겠지. 맞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으나 여튼 직접적으로 전기전도도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요. 이중슬릿. 제가 개념할 때 이중슬릿 설명을 꼭 했었죠.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중슬릿이 드디어 그림 자체에 딱 출제가 됐어요. 빛의 간섭 현상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이중슬릿? 그렇죠? 이중슬릿 출제되었다라는 거. 다만 보강상세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심도 깊게 물투에 나오는 것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섭의 비중을 좀 두고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돼요. 핵반응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핵반응 시 핵분열, 핵융합 할 때 질량수 보존, 전화량 보존 이런 것들. 그리고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온다. 이 정도. 그 부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4페이지에 운동량 보존 우주인 문제가 나왔죠. 우주인 이렇게 물질 던지고 던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분리, 분열에 대한 건데 분열을 지금 6평에서도 술에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가운데 실묵 장치를 해가지고 땅 망치를 찍으면 빵 분열되는 거 있었잖아.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때 운동량이 총하에 보존된다는 걸 쓰는 거 아닙니까? 원리는 그거예요. 이번에는 그거의 우주인 버전인 것 뿐이에요. 다만 앞으로 가다가 던지고 앞으로 가다가 던지고 그래비티에서 치치치치 하면서 이렇게 소화기 같은 거 써가지고 뒤로 가잖아요. 작용 반작용.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주인의 운동량 보존 문제가 나왔는데 4페이지에 있는 위치상의 특징이라던가 또는 그 상황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 학생들은 이게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느껴졌을 가능성이.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 사실 나올 것들이 딱 나왔어. 이전, 작년까지는 말이야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막 40개 주제였는데 40개 주제 중에 20문제 나왔다면 올해부터 물리학원은 말이야 22개 주제에서 20개 나와요. 그러니까 22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22개. 이게 뭐가 있나요? 자, 이게 자료집이, 분석집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학습자료실에. 6평에도 제공이 됐었지만 공지사항에 보면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는데. 9평도 제가 여러분 올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9평도 분석집 금요일 정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석집 보시면 거기 1번부터 20번까지 주제 쭉 적혀있거든? 그 20개 주제예요. 20개 주제. 거기서 뭐 하나, 두 개 더 추가되는데 6평도 올라와 있으니까 6평과 9평 밖. 그 40문제, 문제로 다 지면 40문제인데 중복이 거의 대부분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 나 그래봤자 뭐 자성, 자성 꼭 나오죠. 뭐 전자기파, 핵반응 뭐 이런 것들인데 거의 뭐 22개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20개 주제에서 20개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분석집 올라가면 거기에 1번부터 20개 주제가 쭉 표시가 돼 있을 거야. 그것들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추가할 게 없을 정도예요. 예, 나왔다 들어갔다 할 게 없어 지금. 나올 만한 데서 모두 나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최고답률 문항 일단 20번 중력장대 용수철. 6평, 9평 분석 잘 하시고요. 제가 힘거리 그래프로 해석하는 방법을 해설 강의에서 진행하니까 역학적인 원지 보존으로도 풀 수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분석하는 법을 제가 해설 강의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 강의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그 부분 초점 맞춰주시고요. 점전화 사이의 전기력 문제는 이게 위치 바꾸는 거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점전화를 갖다 놨을 때 이런 주제로 나왔다면 이제는 점전화를 플러스 1클로만 갖다 놨을 때 플러스 1클로만 받는 전기력의 세계를 전기장이라고 하는데 그 전기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문제들 이게 나올 거라고 제가 누누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전 문제풀이 엔제 같은 데서도 제가 많이 풀어주잖아.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20번도 사실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운동량보증 17번의 우주인학과 그 세 가지가 최고 오답률 문학. 물론 집계는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정답률이 현재는 낮게 나오고 있다. 알겠죠? 이 세 개 혹시 부족한 학생들은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자, 구평 이후 물리학습법. 딱 세 가지만 얘기할 게 우선순위대로. 지금 내가 그 구평 전에 이런 캐스트 하나 올렸잖아요. 100일 남겨두고 시작해도 되냐. 시작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6평, 9평을 봐도 물론 100일 가지고 만점, 1등급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되게 큰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이 꼭 만점을 받기 위해 그게 아니라 사실 나는 2등급 정도 또는 3등급 정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잘 나오면 2등급 정도를 목표로 이런 학생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번에 6평, 9평 보시면 알겠지만 지식형 문제들만 다 맞아도 3페이지까지만 다 맞아도 사실은 3등급 수준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 그 정도 수준까지는 100일 남겨두고 할 수는 있거든요. 또한 너희들의 노력이 물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학생마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많이 비중 있게 투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지금 조금 늦었지만 시작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시험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특히 하던 친구들도 1, 2, 3페이지에 틀린 사람 1, 2, 3페이지에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봐. 몇 명이나 돼? 생각보다 많지 않죠. 4페이지 다 맞았는데 앞에서 틀리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 진짜 기본 개념 필수 복습 필수적으로 이 복습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약점 보완하라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 보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구평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실점 모의고사 실모에서도 계속 발견이 되는데 발견만 하고 가지 말고 발견한 다음에 보완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비역학 지식형 주제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너희들의 점수를 빨리빨리 올리는 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비역학 준킬러 주제들이 몇 개 있잖아. 아까도 얘기했던 합성자기장과 바로 전기력 그 두 개예요. 비역학에서 준킬러로 나올 수 있는 게 그 두 개 주제밖에 없어. 전자기 유도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조금 쉽게 출제를 할 것 같아요. 무슨 무선 충전기 이런 것들 나오고 있잖아요. 쉽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전자기 유도까지 이 세 가지가 너희들 비역학에서 준킬러로 올라갈 수 있는 거 하나 더 추가한다면 파동에서는 전반사와 굴절 그 정도겠죠. 그 네 가지 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을 조금 비중 있게 다뤄주세요. 이번에 구평은 전반사는 어렵게 출제 안 됐는데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거 좀 해주시고 지속적인 1단원 학습 뭐 당연하겠죠. 사고력을 요하는 것들이 1단원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은 공부를 해줘야 돼. 감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일주일에 날짜를 좀 정하더라도 딱딱 정하던가 아니면 분량을 정하던가 해서 일주일에 이만큼씩은 해나가야겠다 라고 해서 1단원 유턴역학과 특상연력학 파트는 지속적인 학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뭐 특강도 특강 정도 킬러 특강 너희들이 공부를 다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복습을 딱 수능 전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공부를 한다던가 특히 모의고사 같은 게 집중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모의고사에서 1단원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너희들이 구축해 놓는 게 좋아. 각자 사람마다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 정도 하고 해설 강의에서 자세한 내용들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스킬이라던가 강조점 이런 것들은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구평보드라고 수고 많았고요. 남은 수능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고맙습니다.